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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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1을 누르면, 아, R1을 누르고 하면 되는구나 아,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, 자, 피타기 한번 써볼게요 자, R1을 하고서 써고 야, 뭐야 이거? 아아 R하고 세모 한번 해볼게요 아, 팍스를 쓸 수 있는 기도 된다고 하던네 오, 정말 야아 오, 사무라지 또 하네 어...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아 빅맙돌다 오오 아 이거 처음이야 처음 빅맙 어딨어 가문을 파기해서 이 행시가 뭐야 오우씨 야 잠시만 야 나도 개미 같네 아 아 진심 버스트? 캐릭터가 강하는데 진심 버스트가 존재합니다 진심 버스트가 존재합니다 눈치 야 이 행시가 스네이크맨을 못 받았나? 스네이크맨 한 번 가면 개가 지납니다 빅맨은 잡았나? 잡은거야? 아 디럭스 컬렉션 아 디럭스 컬렉션 아 디럭스 컬렉션이 저거 저걸 주는거였구나 오우씨 카이로우 또다 오호우우 카이로우야 카이로우 또 어 파이로우 또다 용으로 변하겠지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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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웨이크맨 봐 야 엄마 아라 스웨이크맨이랑 비교가 안되네 진짜 개 빨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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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같이 한명히! 너와 같이 할 줄이야. 맑고놀라! 아이씨 바로 앞에 있구나 근데 루피스니크라 진짜 빠르다 아 아직 끝났네 나는 해정왕이 될 거라니까 난 해정하게 될거라니까 오우씨 키드 너희들이 하는건 해정놀이다 내게 스스로 당신이 섹시하니 당신의 가락이 될 것 같으니 나는 당신의 어린아이들 당신이 형의 가락이 될 것 같으니 너란다 당신이 내게 내가 두 disposition もういい。 二人の中よ。 死ね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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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死ねえ!